그는 말을 할 수도 움직일 수도 없는 사지마비 환자다. 그런 그가 한국 여행을 준비 중이다. 정면에 있는 카메라를 향해 안경에 붙어있는 센서로 신호를 보내면 노트북을 작동할 수 있는데 이 기술로 침대 위에서 멀리 있는 영상통화 로봇을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다. 무선 인터넷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갈 수 있는 영상통화 로봇 헨리는 처음 방문한 한국의 덕수궁 곳곳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영상통화 로봇에 달려있는 카메라로 줌 기능을 이용해 꼼꼼히 살피는 헨리 한국의 매력에 푹 빠져든 그의 레이저만이 무언가가 포착됐다. 헨리의 장난기가 발동했다. 여행지에서 만난 사람을 상대하는 그만의 인사법이다. 헨리의 첫 한국 여행은 계속됐다. 그가 바빛 발길을 옮긴 곳은 바로 덕수궁 관광의 하이라이트 수문장 교대식이다. 관광객 사이에 당당히 한자리 차지한 헨리의 영상통화 로봇 수문장과의 깜짝 만남도 이루어졌다. 서호 이즈 망해 서호 이즈 망해 Californ군의 이거 엄청나다. 저에게 아름다운 와인 유독에서 제 작업을 중